Q.O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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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알죠? 국내에 가면 되게 자연에 있는 것 같아 자연맞구나. 그런데 되게 대자연 느낌. 보세요. 저쪽 한 번 비춰보세요. 나무가 말도 안 되게 많고 지금 매미 소리 들어보면 애들이 건강해. 뭔가 목이 안 쉬는 것 같은 느낌. 얘네는 뭔가 약간 한국매미 느낌 지르르르르르 건하기와 약간 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데서 노래연수는 옥상할 일 없겠다. 제가 최고 하이피치 되고 있습니다. 일정한 음역대를 넘어가면 안 들려요. 사람 개인은. 지금 했다. 마치 발길일 때 사고 입어보는 것 같다. 마치 발길일 때 사고 입어보는 것 같다. 리투분들을 건강할 거다. 뭔가 나무일 있으니까 사춘기가 오는 다람쥐 같다. 마치 발길일 때. 마치 발길일 때. 한 번 더 볼게. 정진이 어디가. 왜 안 먹을게 안 먹을게. 정진이 어디지. 정진이 어디지. 정진이 왜 백플레임 보고 계실지. 아 이거 봐. 정진이 어디가. 정진이 어디가. 정진이 어디 가야 해요. 원아이가 뭔가에 대해서 제가 사갈 거에요. 정진이 어디 가야 해요. 어 죄송해.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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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찍어줘요. 병어리가 닭으로 달라고 지나가고 있어. 막 이러고 있었어. 근데 진짜 이 자연 앞에 되게 자그맣다. 건행이 아무리 어깨를 키워도 이 자연 앞에서는 보잘것 없는 작은 어깨에 보내주세요. 그 자연 앞에 뭐지? 다 평등합니다. 뭐 하는 걸까? 태양을 잡으려고 하고 내 눈에다 닮고 몸을 베베껀다. 나 이거밖에 몰라? 네. 뭔지 아세요? 근데 뭔지 몰라? 걸그룹. 오마이걸 선배님. 맞아? 이런 날, 이런 날. 이런 날! 좋은 날? 아! 이런 날! 사창한 날! 아! 미세! 상쾌한 날! 바람 부는 날! 이 노래 뭐야? 흔들려. 마지막. 좋은 날! 바람 부는 날! 맞아? 바람 부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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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 흔들면! 영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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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드! 윈드 파워 아니야! 윈디 데이! 윈디 데이! 똑같아. 바람 부는 날! 내 의상, 의상 느낌이 약간 느낌 나지 않아요? 윈디 데이 느낌? 약간 브이브룹 버전 느낌이에요, 오늘 의상. 윈디 데이. 북음은 꼭 윈디 데이에 넣어주세요. 너의 부르는 거 넣어주지 마시고. 음소거, 음소거. 윈디 데이! 윈디 데이! 와, 구닥 형이 찍으면 싸 spike이 나온 걸, 그거. 형을, 이 그림에는 다음 명도 минут 해. 고닥 뭔지 알아 형? 왜냐하면 모ulsion. 알아, 알아. 고닥다리. 큰일 났네. 자. 하나, 둘. 하나, 둘. 헌에 오셨다, 헌에 Entre teen. 나 이거 트레이스 해야지! 야, 둘 다 잡아. 하나 둘 셋. 최재 apn 빨리 와봐 일곱 개 남았다 우리의 사랑 여기는 0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사슴? 점점 내려와 강아지 내 맘 모르지 아 추워 아 진짜 좋네 이 초록색을 보는 것만으로도 시력이 0.1씩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이 됐어요 후우 나 졸린가봐 근데 이거 장갑 머리 색깔이 등선등선빠지셨네요 노란색이 보이시는데요? 진색이야 나를 한때 브릿지 노란색이 유행할 때가 있었지 뭔지 알고 여김만 남자애들 다 여김만 길러가지고 여김만 꼭 없었기 근데 나는 브릿지 한 번 초등학기 등 한 번 하고 머리 잘못 잘라놨어서 진짜 두 명 이유로 머리 안 잘라가지고 상추나 곰이 같으면 어떻게 해? 어? 곰이 와나? 실무 안된 곰이다 와 아니 뭔지 여기가 반지장이 나오는 협곡이랑 같은 스팟이라는데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살짝 얼핏 보면 약간 우리나라 지리사 이런 느낌이긴 한데 근데 실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쉬는 거 없었죠 오히려 가자 때보다 더 제일 수월한 것 같아요 잠은 더 못잤는데 재밌어요 힐링하는 기분이 좋아요 되게 공기가 맑아요 너무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너무 맑습니다 여기가 반지의 촬영지네요 근데 진짜 뭐라도 하나 나타날 것 같아요 밤에 이렇게 등산하다 보면은 너무 오지인 느낌이어가지고 굴룸이 나타났다 굴룸치곤 좀 잘생겼는데 점점 웃음길을 잃어가는 원어스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말해 공지 제일 좋은 거잖아 이거 어떻게 올라가? 막 이런 소리 질러 장담하게 너가 이제 서호형이나 이도형한테 아 뭐 좀 아 서호같이 있네 아 같이 웃으셔야 되는데 서형 야 놔 이러다가 결국엔 이도형한테 앞에서 뭔가 개그 왜냐면 오늘도 너를 부른다 Sa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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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함께 듣던 노래 이들 가사 이들 노래 그 모든 것이 네 얘기 같아서 고통뒤의 발전 고통뒤의 발전 그니까 아픔만큼 이쁜 것 같아요 돌 때문에 살짝 춤추는 게 불편한 것도 있는데 그만큼 더 이쁜 게 많아서 더 안 좋습니다 자 컷! 이것은 데자뷔 이것은 데자뷔 엔딩이 이렇게 하늘을 보다가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위를 보는데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하고 있다고 했어요 여기는 어디지? 이러다가 쑥 내려가 하늘을 보면 똑같은 하늘이니까 하늘이 맑네 하면서 생각하고 시작 내려가 그리고 끝나 마지막에 약간 정신이 혼미해져 분몽룡해져 이 스페커 여기 핸드폰 있잖아요 여기 핸드폰 하늘을 정리한 timeline 마치 한순 두순 영화 같아 결국에는 sad and there 어두운 밤 달빛마저 깊이 잠들면 널 다시 그릴까 아주 가끔씩 내 생각 떠오르면 이 노래 들어줄래 떠나가는 자리에는 먹구름은 L.D. 여름 끝에 홀로 너를 그려본다 All day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중 나는 너랑 가슴 거리로 태우는 중 야 그러니까 네가 들으면 내게 그냥 돌아와도 아무 말도 안 하게 야 미치도록 보고 싶어 죽겠네 너를 위해 노래해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씩 적다 보니 가사가 되었어 헤어진보다 더 아픈 그리움으로 널 생각하며 쉽게 쓰여진 노래 내가 보기에는 라면보다 라면스크 만들 사람은 싱샷이야 저희 너랑 가슴 거리로 I'm in a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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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